안녕하세요 쌍란TV 쌍란입니다 2022년을 마무리하며 쌍란이가 한라산에 오르기로 마음을 먹었습니다 지금 제주도에 와 있는데요 한라산을 오르기 위해서 가장 첫 번째 해야 할 것 한라산 탐방 예약 시스템에 들어가셔서 원하시는 날짜, 원하시는 코스로 예약이 가능하신지를 보시고 예약을 하신 뒤 한라산 계획을 세우셔야 합니다 한라산 가기 위해서 지금 제가 이렇게 짐들을 다 펼쳐놨는데요 겨울산에 꼭 필요한 것들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저는 추위를 정말 많이 타기 때문에 경량 패딩 하나 그리고 여기 정상에서 또 입을 이 조끼 이렇게 경량 패딩 하나 더 땀을 흡수시킬 수 있는 이 스포츠 웨어 제품을 두 개 입을 예정이고 거기에 또 하나를 입을 예정입니다 그리고 양말 같은 경우에는 금산 양말을 두 개 준비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렇게 발톱인데요 발목을 정말 따뜻하게 해줘서 한 거와 안 한 거에 차이가 정말 있습니다 그리고 또 혹시 몰라서 털략말 하나 준비했고요 장갑 같은 경우에는 이거는 워머고요 이거는 이렇게 장갑 깰 수 있는 거 그리고 정상에서 낄 벙어리 장갑 그리고 한라산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10시간을 산행하기 때문에 무릎 부대가 필수입니다 한라산은 되게 신비해서 제주도는 눈이 안 왔는데 한라산은 눈이 올 수도 있어서 아이젠을 준비했고요 그리고 겨울 모자 여기 발에 붙이는 핫팩인데요 겨울산은 정말 강추합니다 그리고 이거는 먹을 식량이고요 이거는 근육 이하인데 이건 내려와서 먹을 약인데요 이 감치염 같은 경우가 감기약이긴 한데 으스스스하고 근육통이 있거나 할 때 먹어도 정말 좋아요 그래서 이거 다 챙겨왔고요 그리고 이제 잠을 못 자고 새벽에 가잖아요 그래서 이거 몬스터를 먹고 갈 예정이고요 물도 충분히 준비를 해 갈 예정입니다 스틱! 그리고 지금 제 가방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거는 등산을 할 때 사용할 모 워머인데요 이것도 두 개 준비한 이유는 정상에 가서는 두꺼운 걸 사용할 예정이고 산을 탈 때는 이 얇은 걸 찰 예정이에요 그리고 등산아 이렇게 이제 한라산을 갈 예정입니다 무사히 쌍란이가 한라산을 잘 탈 수 있을지 함께 가시죠! 맘에 드시면 구독, 좋아요, 댓글, 응원 부탁드릴게요 화이팅! 가자! 들어가 봐! 해줘요! 땡 einfach 꿀벳어!